서울시가 절전으로 번 돈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투자합니다. 시는 지난해 시 소유 건물, 사업소에서 아낀 전기를 판매해 2억 4,300만 원을 벌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 돈은 저소득층의 선풍기를 지원하는 등 에너지 복지에 다시 투자됩니다. 시는 지난해 6번의 전력 감축 지시에 따라 모두 14시간 동안 9만 5천 킬로와트의 전력을 아꼈습니다. 이는 서울시내 400여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며 이산화탄소 43톤의 배출을 줄인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습니다.